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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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하 어이가 없네 아니 단톡방에 여기 적적한데 올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호비 형이랑 태양이 형이 와줘가지고 같이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빨래만 하는 것 같아요 흰 빨래, 검은 빨래 아주 그냥 우선 이런 사람, 이런 아이돌은 처음이죠? 진짜 라이브 하면서 아우, 진짜 그래도 빨래를 하면 행복해진다니까 미안합니다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안 그래도 빨래 때문에 이거 정신 없는데 오늘 진짜 빨래 몰아서 진짜 몰아서가 아니라 칼각 보여요? 나 이거 빨래만 하고 갈 거예요 졸려요 우리 켈빈에서 이렇게 속옷이랑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빨리 입고 싶어서 아주 그냥 오늘 빨래를 그냥 다 돌렸어 흰 빨래, 검은 빨래 다 돌려버렸어 그래서 아직도 아 근데 건조기에 넣은 속옷을 하나 놓쳤어 아 그래서 지금 건조기에 속옷 하나만 들어가겠어 난 빨래 요정이니까 난 빨래 요정이니까 빨래를 좋아하니까 양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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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 말아서 와 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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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얼마 안 남았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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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